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야 이거 집에서 집에서 다 싸운 겁니다. 지금 이거 싸우느냐고? 그럼 이게 제 겨울 축구의 여기 축구 중이야? 진짜 맛있다. 집에서 하는 거래서 김밥도 집에서 다 평소 이름 붙지 않았잖아. 와이프 이름? 나한테요. 드디어 이수근 채널이 시작을 합니다. 그 풋살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엄청나더라고요. 국민 청원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풋살 끊김없이 클립을 올려달라는 너무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니온일 수근이라고 전성기 때는 그런 클립 영상이 몇백만이 볼 정도로 근데 이번 영상 나가고 나서 수근이 형 실망이다. 몸이 무겁다. 유남석 씨는 심판 볼 때 우린 되게 많이 웃었는데 남석이 많이 욕먹던데? 근데 개그맨으로서 재밌다고 아주 그만 칭찬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명심판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정식쇼 오늘 아시겠지만 오늘 또 이수근 채널의 어마어마한 게스트분들이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리고 그 전에 소개시켜드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분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런 거 꾸준히 해줘야지 이수근 채널이 갈 수 있는 크레인 가습기라고 이마트에서 단독으로 팔을 올려요. 전국에 아무데도 없어요. 이마트에만 있는구나.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 유명하신 제시카 알바 그분도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인스타에 막 올리고 배우? 그리고 트럼프님 따님 있잖아요. 네네네. 이름 뭔지 알아요? 도날드? 저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너무 귀엽네요. 귀여워서 가끔 여기 딱 동전 넣는 놈들이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귀가 뚫려가지고 자동통인 줄 알고 오로지 가습기로만 사용하는 거고 여기다 물 넣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아이들 방이나 약간 좀 실내 인테리어에도 되게 좀 귀엽고 가습기가 되게 좋아. 얼마나 가습이 잘 되면은 여름에도 습해요. 집이 막 이렇게 분모량만 최대치 틀어놓으면은 가습기 중에는 거의 뭐 유튜브계 이수근 채널이다. 제시카 알바가 썼다라는 거 저도 들은 얘기를 해서요. 습도나 그건 체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돼지랑 벌 이렇게 다른 색깔도 있어요. 네 색깔도 여기 개구리도 있고 하마 취소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수근 채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오늘 축구하는 날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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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축구하는 날입니다. 와우! 자 이수근 채널 풋살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예! 오늘 저는 되게 열심히 할 거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예! 화이팅! 좋아요! 화이팅! 누가 또 서실지 몰라요. 야! 야 이 시각이 내가 잘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설프게 근호 발현하잖아. 와우! 첫 번째 그 클립이 70만 명이 넘게 아우! 아우!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또 우리 바쁜데 진혁 씨랑 아우! 노진 채널 또 함께해 주셨고 오늘! 자 여러분 저 국가대학교 출신 저의 영원한 저만 단짝이자 제 동생입니다. 우리 이두로 섬세! 와우! 와우! 우리 근호 선수는 이제 선수 생활을 할 건데 은퇴를 하면 저 이 채널에 합류입니다. 무조건. 이수근! 이수근호 채널 이수근호 채널 이수근호 채널 이수근호 채널 이수근호 채널 괜찮죠? 내가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요. 아 우리 또 1편에서 화제 우리 연석이 잘생겼다고 저분 누구냐고 와가지고 너 그때 너무 혼자 했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 번 말씀해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 죄송한데 여러분 이 방송으로 뜨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미손입니다. 다시마 K리그에서 저분 골키파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참! 야 오늘 이 작은 골대에서 이게 들어갈 거라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차라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놓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쪽 팀이 좀 지루해 자 이제 갑니다! 오늘 사실 와 연예계에서는 이분들의 축구 실력은 이미 정평이 나있고 그렇죠 두근다나 이분들과 함께하는 가족분들도 축구 선수 출신이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근호 선수가 몸 푸는 거 봤는데 야 우리가 살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형 그런 상황이 아닌 거 같은데요 라고 본인 상태가 안 좋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할 엑소 멤버 두 친구를 먼저 소개시켜줍니다 엑소다 시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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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일입니까? 와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근데 음민이는 축구를 워낙 잘하고 선수 출신의 알고 있는데 수호는 처음 들었거든 나는 저도 오늘 처음 봐요 그러니까 데뷔하고 축구 처음에 아 데뷔하고 축구 처음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날라 다녔어요 와 우리 그래서 날지 못하기 위해 망을 다녔는데 아니면 끝없이 날으면 안 돼 날지 못하게 망을 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 팀의 목표는 수호 그림 만들어주기 그림 만들어주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에 누워서 계속 보게 된다 세훈이랑 타이랑 백현이도 안 볼 것 같지만 누워서 계속 내가 봤을 때 한 10만 뷰는 걔네가 봤을 때 그죠? 계속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멋진 플레이 자 그러면 오늘 같이 함께 하는데 가장 좀 약간 좀 경계되자 눈 외교보는 선수가 있습니까? 골키퍼 골키퍼 너무 잘했어 이그로가 아니라 골키퍼다 이그로가 아니라 골키퍼다 이그로가 아니라 골키퍼 야 그러니까 그라운드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그로가 나도 그 정도야 된다라는 그 골키퍼 또 멤버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가족이잖아요 어떤 분들인지 좀 먼저 네 일단 들어오세요 자 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엑소 매니저분들 엔터테인먼트에 같이 몸을 담고 있는 분은 안녕하세요 저 엑소 담당하는 매니저 방준욱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준욱 매니저님은 몇 살까지 축구를 하셨어요? 저 고3 때까지 고3 때까지 그렇지 고3 때까지 하면 다 한 거죠 고3 때까지 했다고요? 우리 근호 선수를 내가 어떻게 만들냐면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그때 3군에 있었어요 근호 근데 같이 공을 차는데 너무 빠른 친구가 있는 거야 너무 잘 차는데 난 이해가 안 됐어 왜? 너무 잘 차는데 3군이라고? 근데 왜 인천은 우승을 못하지? 이랬어요 저런 선수가 3군이면 2군이고 어떤 선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살짝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M 안무 디렉터 백구 형 엑소 안무가입니다 엑소 안무가입니다 엑소 러브샷이랑 템포랑 타 원 투 쓰리 포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 아영에서 김이여 김이여 진짜로요? 김 보내드릴게요 광천 김에서 김 보내준다고 내가 김이여 김이여 광천 김에서 광천 김에서 연락 왔어요 이번에 스페셜 김이 왔다고 보내드릴게요 우리 매니저님에서 자 우리 옆에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엑소 담당 팀장입니다 어 팀장님 반갑습니다 제빵입니다 팀장님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거죠? 네 매우 사랑합니다 얼굴에 엘리트 코스는 없어요 그쵸? 그쵸? 축구를 그냥 좋아하시는 거고 팀장님 자 우리 옆에 안녕하세요 SM 안무 파트너트 매니저 유호준입니다 우리 호준 씨 축구화를 보면 한 10년 이상 찬 것 같아요 호준 씨는 좀 운동을 생활체육으로 그냥 평소에 아 안녕하세요 엑소 담당 팀장이라고 합니다 유하요? 유석 씨는 내가 딱 봐도 축구를 했던 그쵸? 그쵸? 아니 했잖아요 아이 저 저분은 되게 겸손한데 자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호준 씨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뭐 그런 거 없는데 아 아 아 아 이거 나도 나한테 줘요 잘하니까 아 이거 나한테 줘요 아 아 뜨거워 아 아 아 아 패스한 거 패스한 거 오늘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 네? 왜요? 100만 푼짜리 영상을 이거 있잖아요 저기 1년에 공 한 번 쳐가지고 한번 가시죠 아 아 그냥 뭐 붙어 있습니다 자 수호 수호 가자 수호 수호야 수호야 가자 수호 잘하자 네 자 그림 한번 만듭시다 3개 3개만 해 3개 3개만 해 3개 오 좋았어요 오 좋았어요 우진 씨는 그거 있던데 어떤가요 뚱탕인가 뭐 있잖아요 저 뚱탕 뚱숙 뚱숙이라는 레슨을 몸에 뚱 뻗다가 순간이동처럼 빠르게 치고 빠르게 치고 그룹 씨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진짜 실전에서 되는 건지 네 형 형 대제 고등학교 대제 중 대제부 주시는 거 여기 써있어야 돼요 여기 써있어요? 네 뚱숙입니다 뚱 뚱숙이 아웃인데 이게 뚱숙이래요 이런 게 해요? 어 뚱숙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뚱 이렇게 아 뚱숙 근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풋살은 좀 아기자기하는데 저만큼 치고 가면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아웃인데 풋살이라고 생각하고 뚱숙 한번 해주세요 풋살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오 이거 아웃이잖아 근데 치고 달리기 패스 근데 단점은 본인이 어디로 공이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개인기 제일 좋아요? 사람 하나 딱 저는 알까기죠 아 가랑이 일정하는 거 네 가랑이죠 어떤 식으로 갑니까? 아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수배 와 이렇게 수배 와 그것도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알까기 됐어요 알까기야 알았어 여기는 지금 오늘 장수협찬에 있는 넥슨타워 6층에 있는 옥상입니다 회장님께서 이수근 채널 라이브할 때 라이브 송금으로 5만 원을 해주셨거든요 그 때가 살면서 제일 정말 정말 와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활력값도 안 되는 가격을 보내주셔서 회장님이신데 근데 이름을 내가 읽어서 많이 놀라셨대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김포도 좋지만 오늘은 그 수호랑 우리 또 시우민의 이 발재간을 좀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덜 다치고 아주 좋은 경위가 될 것 같습니다 골키퍼 한 분 그리고 여기 필드에서 네 분 총 다섯 명 5대5로 해가지고 교체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와 오늘 너무나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풋살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채널 라이 시작합니다 라이 시작합니다 라이 시작합니다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쿼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1경기 저희는 약간 야심차게 골키퍼의 유남석 씨를 잘 지르는 파이팅 파이팅 έλ harder 파이팅 롤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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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넣어 형 나왔어 나왔어 나이스 나이스 욕풍족이다 욕풍족 야 엄청 힘이 됐는데? 잘하는 거 야 수호 좋아 나이스 와 이거 체력적으로 힘드네 와 이거 체력적으로 힘드네 나가지마 나가지마 아 좋아 남자 여름이 가야 돼 죽어봤고 죽어봤고 너무 힘드네 아 근데요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드지 않아요? 내가 근데 3명씩 하자고? 너랑 너무 빡세게 해줄게 와 아웃이 없으니까 숨 쉬어 숨 쉬어 와 너무 힘들 때는 위에서 산수통 내려와서 내려와 와 이 좁은 데서 이렇게 해 왜냐면 아웃이 없으니까 아웃이 없으니까 야 이거 국내 최초네요 이거 진짜 아웃 없는 경기 철장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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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멋있게 나와 들어와 패스 패스가 멋있게 나와 네 잘하네 길만 길만 와 길만 와 아 좋다 아 좋아 됐어 아 야 와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진짜 멋있다, 형. 진짜 멋있다. 봐도 그림 괜찮았어요. 진짜 멋있다. 역시 엑소! 엑소 짱! 엑소, 엑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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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잠깐만. 가자. 가자. 그렇지. 레츠고! 가자. 아! 와, 나. 잠깐만, 잠깐만 돼, 잠깐만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이거 썼구나. 뜨거운 거 아니야. 그렇게 썬자. 그렇게 썬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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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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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마! 굿패스! 굿패스! 됐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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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졌다 이번에. 멋졌어요. 이정 것도 멋졌다. 야, 이정 것도 멋졌다. 패스트 플레이도 멋졌어. 아, 할 말 안 돼? 말이 없어졌어. 그럼 예능 아니야? 이거는 진지한 거야, 이슬 채널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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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방심했다. 네가 농구에 비해서 너무 쉽게 높다, 저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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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7을 썼는데, 우리는. 두 번 썼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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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4. 아니면 T, 아니면 T, 아니면 T. 아이씨. 좋아, 좋아.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안 들어갔어. 오, 들어갔어. 오, 나이스. 누가 아무도 들어갔어. 저기요, 저 T.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숨 돌리고. 일곱 털어라. 어떻게 해? 사이드, 사이드. 지영! 저기! 나이스! 나이스! 잡아! 이기는 사람한테 계속 끝내자. 이기는 사람한테 계속 끝내자.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셋, 셋, 셋! 이야, 멋지다. 빼, 빼, 빼. 오케이. 와! 앞에, 앞에, 앞에. 봐, 봐! 다시, 다시 앞으로. 앞으로. 좋아, 좋아.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와, 4대3. 와, 멋졌어, 이번에. 이따가 연습해야 돼. 수준이 장난 아니죠? 나이스! 오, 됐다. 아, 우겼다, 씨. 나이스! 오, 됐다. 아, 우겼다, 씨. 뒤에! 지루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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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앞에! 와! 와! 야, 안 돼, 야. 1쿼터야. 와! 와, 이거. 형! 10분. 와! 와!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으로 조율을 해야 되겠다. 15분은 아니다, 이거. 와! 이게 우리 시즌 중에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펜스푼트가 너무 멋있다. 시즌 중에 운동보다 힘들다. 다 먹고 있어. 우리 시즌 중에도 이렇게 안 하거든. 15분은 좀 많고요. 어, 10분 하자, 12분. 13분. 13분? 12분 할까, 12분? 12분 30초예요. 12분 하자, 12분. 12분이요? 12분. 12분 할게요. 자훈이를 글로 줄까? 골키퍼만? 아, 너무 좋았어. 괜찮지? 자훈아! 네가 엑소 팀 골키퍼 해. 어, 에이스 저희가 저거 해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선수가 교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좀 후려야겠다. 아, 우리 든든한 지정군이었어. 자, 위로하겠습니다. 자, 하나, 파이팅! 야, 거기 이제 완벽해졌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열심히 할 텐데. 자, 파이팅! 파이팅! 자! 오, 연대 좋아. 아, 나. 나가지 마. 이야! 야! 가봐. 요석이, 몸이 호날두잖아. 바치 트래픽! 몸이 호날두잖아. 바치 트래픽! 이야, 저 수비 중 많은데 이제. 조직이 좋은데. 우리가 이기고 있지 않아, 근데? 네, 조직이 좋아. 요석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천천히. 간다, 간다. 오, 야. 간다, 간다. 오, 야. 저, 야. 오, 한드리가. 저 또 조절한다, 저. 와! 코키토가 서졌어. 사이드. 오, 좋아. 산타 할아버지 좀 잘하시는데요? 오, 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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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수비, 수비!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오! 오! 나이스. 또 준다, 또 준다. 돌아, 돌아. 사이드. 잘한다. 앞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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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스. 아, 여기. 아니야, 뭐야. 아니야, buldo. 2점. 우와! 2점. 무서워, 2점. 뭐야. 2점... 막을라고 한 건데. 역전, 역전. przy %ativas. no. 머리 2점이에요? 한 경 Dame. 와, 안 돼! 한 경 landslide. 우와, 진짜 멋있다. 다리에다. 우와! 다리에다. 우와! 우와! 멋있었어, 이번에. 힘들어. 여기, 여기. 나가줘야 돼, 은서가. 나이스. 골인! 골인! 뒤에 도는 거. 나이스. 뒤에 도는 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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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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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멋있다. 이제 승리 좀 살려야지. 5대5! 5대5! 올라와, 올라와. 선수 교체하겠습니다. 아까 지인기 멋있었어. 다. 아까 슈우민 질주 멋있었어. 잘한다. 멋있었어, 야. 질주. 사이드, 사이드. 우와! 가자! 안 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른 사람이 돼서 왔어. 가, 가, 가! 고아! 고아! 피자!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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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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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려! 다, 다, 다! 6대 5! 1분, 1분, 1분! 자, 자, 자! 좋아, 좋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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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서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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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오! 나갔어! 오! 이승으로 채널이 대박 나겠는데? 30초요, 30초! 일단 한 대 한 명 절로 주시고 하나 하자! 하나 하자! 하나 하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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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발 들어가서 뛰어져서 좋아, 마무리해! 좋아, 마무리해! 좋아! 역전, 역전! 역전, 역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음... 야, 날씨가 있을지 좋아, 좋아! 한글자막 by 한효정